이초홍 유튜브 안떠지롱 뭐여 뭐여 뭐지 이거? 어? 민놈에 신기한 거 하나 알아네 이게 되나? 뭐지 저거 알람을 가차를 할 수 있나 본데? 그 시그니처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기다려 한번 한번 해보 이러면은 어쩌다 한번 나온다는 거죠? 가차가? 어쩌다 한번 오케이 했어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나중에 어쩌다 한번 님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걸로 나올 때가 있다니 돈의 가차 히든이야 히든 나도 몰라 나도 뭘로 나오는지 몰라 나도 확인 안했어 그냥 보내주신 거 한 거야 이쪽 라인에 루인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너스 상대로는 누인을 빨리 빨리 없애야 돼요 야 멍청아 돈에 고맙다 어? 나왔다 역시 동류는 알아본다던니 적은 거 같은데? 저게 랜덤 가차걸? 야 멍청아 저기 있네 맞네 돈에 고맙다 경멸 랜덤박스라니 대체 이 방송은? 아 감사합니다 나도 초생 목소리 듣고 싶다 이거야 안 나왔다 연차하면 한두 번 걸린다고? 야 그래도 그거 하기 확률은 아니다 야 그지? 10% 확률에 배경 가차 돌려서 안 나온 거 봤냐? 난 해봤다 배경 가차 안 나온 거 봤냐고? 봤지? 야 멍청아 방금 왔는데 캐릭터의 표정과 지금 상황이 관련된 건가요? 아니요 차는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야 멍청아 고네 고맙다 마지막 차만 1킬 가자 응 안 돼 너의 가차 내가 가져가겠다 안 떴지롱 원 원 응 완벽하게 안 떴거든 투 티용아 사랑한다 아이시 뭐야 이차공이네 뭐야 이 개새끼 나 나도 뽑을 거야 안 나오잖아 안 나왔데요 안 나왔데요 야 멍청아 고네 고맙다 또 안 돼 오 떴다 별론데 이래서 사람들이 가차하나봐 가차 시스템을 넣는 이유가 이런건가봐 꿀잼이잖아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만원도 질렀다 이틀 떴냐 아니네 아니네 아니 왜 내 앞이나 내 뒤만 당첨돼 그러게나 말입니다 내 SSR 3위 2차를 하지마라 안돋어 안돋어 어라? 이게 아닌데 저 이미 3장 있어요 이거 찌실래요? 띠용? 여러분 가차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앗 실패 시변가차 했는데 안 나오잖아 시변가차로 해서 그래 야 멍청아 돈에 고맙다 앗 10초만 늦게 했어야지 10초만 늦게 했어야지 내가 볼 때 가차는 안 돼 차행성이 맞는거 같다 구감가자 자려고 누웠다가 가차 생각나서 다시 왔다 가차 때문에 돌아오다니 역시 가차의 중독성 음 맛있다 한번 테스트 좀 하나 더 넣어봐야겠다 벌써 새로운 가차를 추가하신다고요? 충전하고 와야겠네 샤악 놀이 그러고 보니 너무 저녁 안 먹었는데 새로운 가차는 언제 추가되죠? 지금요? 가차에 빠질 거 같아서 그냥 도내하는 것도 못하겠어 아 안되나도 같이 빠져버렸어 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에도 어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